니가 판단 지금 다 해놓고 니 잘하나 못하나 어떤 식으로 10만 내려줘. 딱 이런 판이야. 지금. 가자. 사회가 처지고 있으라고. 그럼 내가 죽어도 애들은 못끽할 게 있을까. 그리고 니가 유튜브 보고 니 혼자 공부 다 해가지고 니 혼자 정 다치고 니 혼자 혼자 생각 다 하고 그런 마음이 무슨 굿이 되고 어떤 시민이 이런 거.